그 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걸리지 않는 보살의 아침입니다.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. 보살은 모든 음성의 참모습을 잘 관찰한다. 다른 사람한테 좋고 나쁜 소리를 듣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소리를 들어도 애증의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없다.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소리는 실체가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. 화음경의 말씀이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